자, 유농대 선수, 나란히 전술인가요? 못 볼까요? 유농대 선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눈이 예쁘네 작년에 쌍수했어요 다큐멘터리 찍는 이소민 PD 안녕하세요 평소 팬은 아니었지만 너무 잘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능 하나 잡아오라고 했더니 자, 바로 국가대표 선발장 들어갈게요 선발전은 형식적인 거고 불쌍한 사연이 선발 기준이야 그래야 드라마가 되니까 무슨 다큐멘터리에 대사가 있어 이래가지고 무슨 축구를 한다 그럽니까? 연기가 갈수록 좋아지나 싶어서 한 판 붙지어, 우리 다섯 명이랑 이만한 판! 왜 나랑 경쟁을 하려 그래? 기분도 안 나빠, 너무 말이 안 돼서 다시 폭행을 휘두르고만 유농대 선수 이번 폭행 대상 조금 처진다고 낙오대면 잡아줘야죠 축구를 앞에 가는 분 혼자 하나 뼈 발라먹네 잘 있었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라고 안 해요 넘어지면 발 걸고 잡아뜨려 지금 6대0 접전이에요 저렇게 잘한다고 왜 말을 하네 야, 그거 네가 알아야 돼 네가 감독인데 네, 너 말 다 했잖아 우리도 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경기장에 있다는 거 보여줍시다 아, 보여주자, 젠장!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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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만 이겨 그럼 직접 뛰어 룰을 범해 여자 선수도 함께 뛸 수 있다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